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 심령 속에 말씀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 속에 의문과 갈등이 있다면 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생애 속에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은행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로말미야마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이 생을 통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주간에 말씀이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금천에서 집회하는 홍경연 목사님 또 교회 낮에 소집회를 인도하시는 지영준 존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을 더욱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생이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는 모든 분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마땅히 이 자리에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성교사 가정 또 형제자매들 가정에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더욱 영육 가운데 공급해 주셔서 강검케 해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시종을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성경 베드로 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도를 시원해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보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9절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유를 얻은 자니라 안녕하세요 추석 전주인데 이번 주간에도 서울에 집회가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금천 교구와 또 본당 2층에서 낯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돌인 예수님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성경 본문을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읽으신 말씀 속에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만 산돌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처럼 연결이 돼서 신령한 집인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주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가진 사람이죠 구약에 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레위지파 아론 자손으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여기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태카신 족속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아주 확장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소유했는지를 여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엄청난 영광과 신분과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음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경의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느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얻은 동시에 여기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심판 안 받을 것을 약속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아주 기하고 보배롭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럽게 되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됐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얻은 것도 믿음으로 결국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기 때문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보배고 유일한 보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즉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라고 한 것처럼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이 하찮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부딪히면 돌멩이가 거추장스러운 존재듯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의 거추장스러운 분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정도로 생각하니까 나중에는 그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아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가루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하찮게 대하는 사람의 결말은 산산이 부서진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거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 결국은 그 아름다운 덕인 보금을 선전해야 된다고 하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10절에 당연한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전과 후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에는 있고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생애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는 대로 함께 상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을 여기 돌이라고 하고 특별히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경 곳곳에 예수님을 돌, 즉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반석이라는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나오는 것이 10편 49편 24절이죠 10편 49편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열두 아들들의 장례에 대한 예언을 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요셉 얘기를 하면서 49편 24절에 요셉의 할이 돌이여 경강하며 그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우기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리라 예수님을 거기 목자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반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강약이를 갈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가르치면서 반석을 치라 그것에게 물이 나리니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거기서 해가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반석이 모세 지팡이를 얻어맞을 적에 물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적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진 동시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고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심으로써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은 결국은 반석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적고 10장을 보겠습니다 그 사건을 가르쳐서 신약성경에는 이렇게 해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신 그것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돌 즉 반석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어떤 의미에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10편 95편 1절에 보면 구원의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구원의 반석 또 신령기 32장 15절에 보면 자기들을 구원하신 반석을 경월이 여겼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 앞에 구원의 반석 구원하신 반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할 적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의미에서 반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 때 이사야 32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2장에 반석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찾으면 여기 있습니다 32장 1절 2절입니다 3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장차 한 왕이 의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 장차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할 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 말이죠 한 왕이 의의로 통치할 것이며 그 사람은 여기서 말씀하는 한 왕 그 사람 이분은 바로 훗날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예수님은 강풍이라고 하면 큰 태풍이잖아요 태풍이 올 적에 태풍을 피하는 곳이 되고 그리고 큰 어떤 홍수가 졌을 때 큰 폭우를 어떤 가리우는 분이 돼 줄 것을 여기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잖아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할 적에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의 반석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쪽의 의미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다 마른 땅은 아무것도 거기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냇물이 있고 그 마른 땅 같은 곳에 물이 주어질 적에 거기 씨가 생기면 싹이 나고 성장하고 결실하는 그래서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것은 공급자잖아요 공급자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로서 반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곤비안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바위 반석을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큰 바위가 있으면 그 바위 주변의 광야에서는 바위가 그늘이 되거든요 태양이 비칠 적에 반대편에 있으면 그늘이 되주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낙은 애들이 그 바위 밑에서 좀 안식할 수 있고 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했을 때는 큰 바위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위로해 주실 분의 의미라는 것에서 반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인생 속에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참된 안식을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어떤 그런 쪽에서 예수님을 도울 그리고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26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여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여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반석, 영원한 반석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영원한 반석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가고 아무리 오랜 세대가 지나가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이고 언제나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공급의 반석이고 어느 세대를 물어나고 아무리 시간이 많이 가도 우리의 참된 위로자와 우리를 보호해 주는 쪽의 반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반석이라고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반석은 반석인데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반석이잖아요 이사야 28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한 돌 한 반석을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나니 여기서 얘기하는 한 돌은 예수님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을 도울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곧 시험한 돌이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은 여기 시험한 돌이오 이 말은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돌 시험을 통과한 반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아담이 실패한 것을 회복시키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시험 받은 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이 있는 상황에서 풍족한 가운데서 시험을 받았는데 자빠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밤낮 굶주리시는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극한의 상황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마귀가 아담 하와를 시험할 적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그 선악과를 보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치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 치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똑같이 통과했잖아요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육신의 정욕이라는 시험을 물리치었습니다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나서 뛰어내리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물리치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순식간에 처다 망국을 보이면서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줄이라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다만 그를 성기라 예수님은 물리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걸 예수님은 물리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한 걸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담이 받았던 시험을 똑같이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서의 모든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우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시험받는 자의 고충을 아십니다 시험을 통과해 보신 분이니까 시험받는 자의 고충도 아시고 상황도 아시고 시험받는 자를 능히 또 도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오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은 받으셨는데 죄는 없잖아요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받는 자의 고충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죽었어요 자식이 죽은 고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옆에 또 다른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그 고충을 알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인생의 큰 환란과 역경 속에 들어가 봤던 사람은 그 환란과 역경의 곤충을 압니다 그러니까 옆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똑같은 고충을 겪을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 때문에 많이 속 썩어본 사람은 시험을 당해본 사람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충을 알고 위로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한 돌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70억 인구하고 비교했을 때 70억 인구 중에 예수님과 같은 분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유일한 분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한 분입니다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수님을 특별히 기초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베드로 전서 2장 7절에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리돌이 됐다라는 말이 다른 말로 기초돌이죠 예수님이 기초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예수님을 기초돌이라고 했습니다 시원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고 했고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기초돌일까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기초돌입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돌이신 거예요 개인의 구원 문제에 있어도 예수님은 기초돌이고 교회의 기초돌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평상시는 기초가 모래고 반석인데 평상시는 위에 집이 똑같이 지어져 있으니까 별로 틀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서 이제 태풍이 불고 그다음에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것이 쓸어갈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이 여전히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사람은 무너짐이 심하리라 그것이 개인 구원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참으로 생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지고 갔다는 그 예수님이 하신 일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 사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이 기초가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란과 풍파가 지나가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삼지 않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 모래라는 것이 뭡니까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의를 거기 기초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에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넝을 행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건넝 행했으니까 주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의의를 기초로 삼는 거예요 또 다른 신을 믿는 사람은 다른 신을 기초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상과 어떤 철학에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다 모래 위인 겁니다 모래 위에 결국 집을 지은 사람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기초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주님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의 십자가에 죽어서 구세주가 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룬 그 사실이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기초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거기 신령한 집이 세워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기초도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결국은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기초가 주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 그 사람도 견고한 기초돌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결국은 딱 버티고 서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베드로 전서 2장 다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얘기할 적에 예수님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서울의 성경 속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서울이 튀어나오죠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여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다는 건 사람에게는 인정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께는 인정받은 분이 산돌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메시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거예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해당해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배운 적이 없고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그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결국은 가장 가까운 고향에서조차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조차 예수님은 배척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간원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하고 관원들이 외면하고 그리고 고향 사람들에게 불임을 받고 예수님은 철저히 불임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론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임받아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메시아잖아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준비된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 전부터 알리심받은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공생회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요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변화되셨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로마서 1장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우리 죄를 처리하는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즉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증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확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확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특별히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왜 산돌이라고 했을까요? 돌, 산돌은 살아있는 돌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상과 논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에게 참 만식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고 예수님이 사람의 생애 속에 함께하셔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고 완전히 지켜주시는 이 모든 것이 이론과 사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산돌이십니다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짜로 참 만식과 기쁨을 주신 분입니다 인간에게 예수님은 참 만족을 실제로 주시는 분인 거예요 예수님은 산돌입니다 히브리서 7장 넘기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22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은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군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은 이유는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 땅에서 있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 아론의 후손 제사장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돼 태어났다가 또 죽고 그 다음 제사장이 또 물려받고 계속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실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아오는 사람은 실제 참 안식과 기쁨이 뭔지 알고 참 만족이 뭔지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진짜 생명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이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며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진짜 인생을 제 가운데서 돌이키고 주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에게 진짜 생명인 성령을 주시잖아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실제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잘 읽어야 됩니다 고인 샘물이 아닙니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이 흘러 넘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이거든요 고여 있어 가지고 시간 지나가면 썩는 게 아닙니다 솟아나는 샘물은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10편 23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 흘러 넘친다고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시간 지나가면 사나운 얼굴도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그게 외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실제 얻었고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이 실제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증거로 성령이 와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산 돌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셔서 그것도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언제든지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언제든지 보호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언제든지 공급의 반석이 되어 주시고 언제든지 안식과 평안과 위로의 반식이 반석이 늘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만 살아있는 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인 거예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 나오죠 보배론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예수님께 나온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때문에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연약하고 무기력한 인생임을 정말 발견하고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오는 것을 가르치거든요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있는 돌입니다 죽어있는 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듣고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잖아요 성령이 오시고 생명이 확실히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심으로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자라고 그리고 결실하게 되고 그래서 산돌이신 주님의 생명을 확실하게 받는 사람은 실제로 생애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돌이 아니라 그랬죠 살아있는 돌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생명현상이 있습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해 보면 씨를 뿌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씨를 뿌릴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면 나설된다고 그랬죠 소확해드립니다 씨의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열매가 맺히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 진짜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주님의 생명이 확실하게 생겼다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뭔가 변화가 시작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점점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결실해야 되잖아요 생명현상이 반드시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잘 알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정말 줄기에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붙어있는 것이 생명현상인 거예요 가지가 줄기에 붙는 건 생명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줄기에 붙어있게 되고 그 줄기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물이 교회 즉 교재속이죠 교재속에 붙게 돼 있고 그리고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으면 결국 줄기에서부터 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시간 지나가면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생명현상인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가지로서 줄기에 붙어있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붙어있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안에 있어도 전혀 변화되는 것이 없고 그러면 뭔가 생명이 왔다는 것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너희에게 겨자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으리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시는 아주 작은 시지만 작지만 생명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리 희미해도 이 속에 정말 주님의 생명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겨자시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뽕나무도로 뽑혀서 바다에 신기우리라 하였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물론 그렇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심은 경우는 한 번도 없으니까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보다도 뽕나무가 세상에 꽉 박혀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세상입니다 말동에 굴러도 세상이 좋다는 말 있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오로지 세상에 박혀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 빠지려고 해도 안 빠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에 꽉 잡혀서 빼내려고 해도 안 빼지잖아요 하토를 하도 치니까 하토 치는 거 노름하는 거 끊는다고 팔을 딱 잘랐더니 발 꼬락으로 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빠지는 겁니다 세상에 권력의 맛을 들인 사람 그 권력에 꽉 붙잡혀서 안 빠지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오락이나 취미에 빠진 사람 안 빠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좋아지던 것이 진짜로 그걸 하면서 마음이 편지 않은 거예요 뭔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뽕나무 뿌리가 세상에서 뽑히는 것처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본토 친척 아비진 정등 갈대와 우르래서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것처럼 빠졌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가난한 땅에 갈대와 우르보다 못한 도시거든요 거기 가라니까 가는 거 봐요 거기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잖아요 루시로는 여자가 모합당에 살다가 그 모합에서 뿌리가 뽑혀서 시어머니 따라와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스라엘 땅 베들렘으로 오는 거 봐요 뽕나무 뿌리가 뽑히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세상에서 뽑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당장 뽑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뽑혀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신겨지는 것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놓으면 조금 있으면 호흡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일어서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서 놨더니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대로 있다 숨도 안 쉬고 죽은 거죠 생명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산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인 거예요 산돌이면 생명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산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잖아요 그것도 생명현상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 주므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이시지만 그 말씀을 전해 주므로 인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 우리가 도울 수는 있잖아요 자문 11장입니다 자문 11장 넘겨보겠습니다 자문 11장 30절입니다 자문 11장 3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먼저는 여기 의인은 먼저는 예수님을 가르칠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썩으면이 아닙니다 썩으면 안 맺죠 죽는 거예요 심기는 것이 죽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야마 그리고 복음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야마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인간의 죄를 처리하심으로 말미야마 이제 그 복음을 믿고 그 하신 일을 믿고 구원받는 많은 열매가 맺혔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도 있습니다 34절에 얘기하기를 이는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간의 죄가 처리되고 이제 그로 말미야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하고 열매가 맺혔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의 하신 일로 말미야마 이제 많은 열매로서 생명나무 구원받는 사람이 생길 것을 말한 겁니다 여기 생명나무는 구원받은 사람 산돌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도 생명나무인 거예요 이제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의인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받은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자기가 직접 줄 수는 없지만 주님은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성령께서는 마음을 여서서 깨닫게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움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생명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산돌이라고 했을 때 살아있는 돌이다 생명현상이 있고 생명현상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겁니다 몸에 살아있는 세포는 우리 몸에 세포가 한 60조개에서 100조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세포에서 또 살아있는 세포가 나오죠 살아있는 세포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나오지 죽은 세포에서 살아있는 세포가 나올 수 없잖아요 죽은 어머니에게서 산아이가 날 수 없잖아요 살아있는 어머니 살아있는 어머니에게서 산아이 생명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입니다 정말 산돌이라면 산돌이라고 하는 무슨 외적인 것이 나타나야 될 것일지요 여리고성의 기생나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 열 가지 지양 내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그리고 애국군대는 바다에 다 수장시키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한 달 동안 먹인 사건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암몽과 모합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기생나압은 피록 기생이지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정탐군이 가난한 땅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을 때 그 정탐군을 숨겨뒀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보호를 부탁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적에 자기 가족을 보호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정탐군이 약속해 줬죠 그 정탐군이 약속해 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준 겁니다 붉은 줄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리고성 성벽 높은 곳에 이 기생나압이 사니까 우리가 가거든 즉시 창문에 매라고 그 붉은 띠는 붉은 그것은 예수님의 피 안에 있는 사람은 보호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고 들어와 봤습니다 그 붉은 표시가 돼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해 주고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책임 안 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기생나압이 자기 부모 거기 모셔놨죠 그 다음에 자기 형제 모셔놨죠 거기다가 자기 친척까지 다 모셔놨잖아요 꽤 많은 사람이 보호받았습니다 그게 생명현상이잖아요 자기가 건진받았으면 또 자기에게 딸린 사람들을 사랑하고 건지고자 하는 것이 생명현상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자마자 자기 물 뜨러 왔는데 물 뜬다는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사마리아 동네에 쫓아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왔고 예수님을 그 마을로 들어가도록 초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았잖아요 생명현상은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산돌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이 산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처럼 연결돼서 신령한 집이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이 솔로몬 성전은 돌로 이렇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 신령한 집 이거는 교회잖아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턴이라 디모대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데 바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을 때 그 신령한 집이 교회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돌로 세워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집 교회는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로 연결이 돼서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공장에서 찍어낸 규격품이 아니라 자연석인 거예요 자연석 바벨탑은 뭘로 쌓았죠? 벽돌로 쌓았습니다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해 쌓았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은 벽돌이 아닙니다 벽돌은 정례화해가지고 틀에 넣어서 딱딱 찍어내는 거잖아요 바벨탑은 그렇게 쌓아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재단을 만들 때는 규격품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자연석 있는 그대로를 쓰라 그랬거든요 출애국기 20장을 넘기겠습니다 출애국기 20장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기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앞에는 토단 쌓는 얘기가 나오고 25절에는 돌로 단을 쌓는 것이 나오는데 특별히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규격품을 만들어서 쌓지 말고 자연석을 가지고 그냥 쌓으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긴 모습 그대로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제사드리는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돌을 여러 가지 크기와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지만 그걸 적절하게 조합을 시켜서 큰 것은 큰 것대로 또 그 사이에 작은 것, 뾰족한 것, 둥근 것 이런 것들을 사이에 넣어가지고요 딱 이제 재단을 만들겠죠 이렇게 작은 거라고 해서 내다 버리고 뾰족한 거라고 해서 필요 없다고 버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 다 필요한 곳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곳에 구석구석 넣어가지고 딱 하나님을 섬기는 재단을 아주 지혜로운 건축자는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돌의 모양을 다양하게 만드셨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양성을 갖고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규격품 아니거든요 규격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천사람이 있으면 천사람 마음이요 천사람 마음과 생각들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살아온 환경들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하나의 산놀로서 연결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이것은 필요 없다 저것은 필요하다 그럴 수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돌이 다양성이 있듯이 구원받은 성도는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해야죠 나하고 안 맞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틀렸어 나하고 생각이 안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도 안 맞는 건지는 생각해 봐야죠 오히려 나하고 나는 그 사람하고 안 맞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잘 통하고 나는 안 통할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거꾸로 올 수도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오 또 기회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27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지체의 각 부분이라 18절을 주의깊게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한 몸에 다양한 지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두신 겁니다 손도 두시고 발도 두시고 눈도 두시고 그리고 보이는 지체도 두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두고 하나님이 한 몸에 원하시는 대로 누구 원대로요? 내 원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양한 지체를 두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몸은 하나죠 신령한 집인 교회는 하나죠 그러나 그 몸이 하나고 신령한 집인 교회가 하나지만은 거기에 이렇게 쌓아져가는 산돌 구원받은 성도 하나하나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한 교회 한 세례 한 믿음 전부 다 하나죠 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다양성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한 몸 안에서 지체는 몸을 위해서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문제는 통일성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은 다 다양해요 재단을 쌓을 적에 자연석으로 있는 그대로 쌓으라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다양성을 갖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뛰어난 건축가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어우러서 신령한 집을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성격 안 맞다고 쳐내면 안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집을 지을 적에 색점이 바란 것만 빼내도록 돼 있는 거예요 색점이 바라지 않은 것은 빼내면 안 됩니다 색점이 바란, 문둥병 색점이 바란 것만 빼내고 다른 돌로 다시 채우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넘겨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찾아보겠습니다 3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39절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에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발을 지니라 색점 있는 돌만 빼내게 돼 있죠 그래서 다른 돌, 다른 흙으로 대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색점이 바랬다는 게 뭘까요? 문둥병인데 영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짓고 안 돌이킨다든가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5장에 보면 심지어 자기 계모를 취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천대,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 계모를 심지어 치한 경우 그러놓고도 안 돌이키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을 너희 가운데서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것은 빼내버려야 되거든요 퍼지니까 다른 돌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나와서 사람을 막 무너뜨리는 그 신약성 시대도 보면 알렉산더 같은 사람 신약시대 후메네오 이런 사람 신약성경에 보면 부활이 벌써 지나갔다 제 이름 없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교회를 온통 문제 삼고 그런 사람은 내쫓았잖아요 교리적으로 문제를 주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도 안 돌이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빼내버리고 다른 돌로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고 성격 좀 다르고 뜻이 좀 안 맞고 그렇다고 해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산돌인 겁니다 다양성을 갖고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넘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 즉 기초돌이 되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것은 사도들은 기초돌은 아니죠 예수님이 기초돌이고 그런데 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 그랬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1차적인 목격자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의 목격자잖아요 목격자들로서 그 위에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확증한 그걸 증인이 되어 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터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산돌로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누가 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간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이 신령한 성전이 다 완성되면 주님은 그 교회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특별히 규격품이 아니라는 건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돌이라 그랬고 다양하게 만드셨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걸 꼭 기억해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아니면 자꾸 자기식으로 만들라 그러거든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올바로 살아가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괜찮은데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맞추려고 하는 이제 아주 고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겁니다 규격품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가졌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분과 이것은 또 동시에 특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9절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를 택하신 족속이라 그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것이 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이제 여기다가 말씀을 해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이라 그러면 얼른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천국 가고 시에 가도록 택했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가 생길 것을 택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 속에 택한받은 무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된 겁니다 장세기 4장에 보면 가인 후손이 나옵니다 장세기 5장에 보면 셋의 후손이 나옵니다 장세기 6장에 넘어가면 가인의 후손을 사람의 딸들이라 그랬고 그리고 셋의 후손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요 왜 가인 후손을 가르켜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했을까요? 왜 셋의 후손을 가르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요? 가인 후손을 가르켜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특별히 얘기한 것은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땅에 속한 사람이고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결국은 땅의 것을 취할 것이라는 걸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로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말씀은 하늘에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은 하늘의 것을 얻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이 셋의 후손이 된다는 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 됐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는 거고 그리고 하늘의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고 그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을 결국은 얻게 될 사람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 무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게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사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영광스럽게 될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한 것 같으니라 장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세주 보내주실 것을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데아서 3장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자만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알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다윗은 모든 것을 주변의 나라를 통일한 통일왕국이고 영광스러운 왕이 됐잖아요 나중에 만왕이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은 바로 다윗의 영광을 다윗이 하셨던 그 영광을 주시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고 다윗이 얻은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 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태카신 족속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얻을 사람이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걸 얻을 그 태카신 족속 안에 들어온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도 영광스럽죠? 제사장도 영광스럽습니다 지금도 대통령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옛날 군주시대 절대적인 것에는 왕을 사람들이 다 원했잖아요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세요 제사장 그러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왕도 영광스럽고 제사장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왕이 될 수도 없고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려면 특별히 레위지파 아론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되지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 낳다 평생 있어도 제사장 못 되잖아요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소 5장 4절에 보면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되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지니라 제사장이 존경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스스로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아론과 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라 아론의 우선으로 나야만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두 가지가 다 영광스러운 건데 이 하나만 가져도 영광스러운 건데 구원 받은 사람은 두 개를 다 가졌잖아요 맞죠? 맞아요 들려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이건 구약 성경에 꿈도 못 꿨던 겁니다 구약 성경 누구라도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 될 수 없었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어요 제사장은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 중에 불레새 사람이 쳐들어와서 불레새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오기까지 제사드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사울이 자기가 짐승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무엘이 그걸 알고 사울을 책망했잖아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은 왕이거든요 왕이 번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망령된 일을 한 거예요 구약시대 남유다 열 번째 왕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열 번째 왕인데 이 우시아 왕은 강성에 갈 때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분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 아사레라는 사람이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을 딱 제지시켰습니다 왕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향단을 잡고 분양하려고 하는 그 왕이 8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가로막고 서니까 화를 냈습니다 내가 왕인데 이걸 내 앞으로 가로막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니까 이마에 문둔병 들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평생 문둔병이 들어서 결국은 정사를 제대로 못 벌고 자기 아들에게 정사 보는 걸 넘겨주고 평생 뒷방신세 하다가 죽었잖아요 왕이지만 제사장을 동시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멸기세댁 왕입니다 멸기세댁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장세기 14장입니다 장세기 14장 장세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왕 멸기세댁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왕 멸기세댁 왕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멸기세댁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영원한 제사장인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누구 가르켜요? 예수님 가르치죠 예수님께서 잠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로시 잡혀갔을 때 전쟁통에 휘말려서 318명의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저 당까지 쫓아가서 모든 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살렘왕 멸기세댁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멸기세댁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의 그림자죠 결국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을 것을 믿는 자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예외는 여기 살렘왕 멸기세댁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딱 하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의 생애를 사셨는데 33년의 생애는 선지직으로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림하실 때 왕으로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왕이 되십니다 이제 예수님 딱 한 분인데 구원받은 사람도 산돌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신약성경에는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성기는 제사장이잖아요 그와 동시에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실 때 천년 동안 왕로를 타리라 세세토록 왕로를 타리라 천년 동안 그리고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왕로를 탈 사람이잖아요 이 왕 같은 제사장 이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가만히 그냥 듣고 있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당시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물었다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왜? 아무도 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와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왕은 자기 나라를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백성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히 왕은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에 대해서 보다 더 각별하게 생각하겠죠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한 거기에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을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나라를 돌보고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겠죠 세상 왕은 없어서 못 주지만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니까 자기 백성, 자기 나라가 된 사람들을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필요한 것은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다 공급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어요 10편 16편 3절에 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기에 있도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려볼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개인이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은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에 죽는 것은 기중이 보시는 도다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죽을 때조차 귀하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조차 지켜보시고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테반이 전도하다가 핍박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 폰에 서 계셨다고 그랬죠 기쁜 마음으로 환영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말 자체가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관심과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특별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9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말씀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평강의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관심 없다고 하시지 마십시오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 속에 관심 가지고 있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2장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내가 믿게 되므로 심판에서 벗어난 동시에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얻었으니까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생에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 예수님으로 말미암화된 거고 그건 믿음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얻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화 그렇게 됐으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빌리보소 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소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주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옵나이다 10편 73편 24절의 아사베 기도처럼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걸 진작 깨달은 사람은 주님이 귀한 거예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주님이 그렇게 보배인데 주님을 함부로 대하시면 됩니까? 그래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건축자들의 버린 안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신분과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정말 그 산돌 같은 예수님을 버려버리잖아요 산돌 같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거든요 그분이 완성해놓으신 복음을 너무 가치없게 생각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예수님이 당신 죄 가져갔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내 죄는 내가 책임져야지 그 사람이 왜 가져갔냐 그래요 모르니까 그러죠 그 예수님이 이런 복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가치없게 예수님을 그냥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인생 속에 주어지는데 자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 정도로 여깁니다 길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 넘어지면요 이 돌멩이 때문에 재수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의 걸림돌 정도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장애물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니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하냐 하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왜? 주어지는 말씀을 순종치 않으니까 그 말씀 속에 정말 보배로 담겨있는 예수님 그리고 주님이 이루신 복음도 정말 버리고 그 예수님을 너무나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장애물 정도로 그리고 여기 오해야만 됩니다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지옥 가도록 정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예수님을 장애물 정도로 제하고 이런 사람은 넘어지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심판받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 말이지 누가 개인을 지옥 가도록 정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산산이 부서질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넘기겠습니다 성경부죠 예수님을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장애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보죠 21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사람이 가다가요 자동차와 탁 충돌해도 몸이 부서지는데 정말 산돌 같은 예수님 큰 바위 되신 예수님 그리고 견고한 기초돌 가신 예수님 시험을 통과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탁 충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만 부서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부딪히는 반석 거치는 돌로 생각했던 그 예수님에게 얻어맞아서 결국은 심판받고 가루가 될 겁니다 산산이 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은 사람은 반대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엄청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진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진이라 그래서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은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제사장으로서 주님에게 정말 재물을 드리려면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깨끗한 제사장이 돼야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그랬는데 구원 받은 사람이 뭘 드리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거나오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예배니라 영적예배 신령한 제사죠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 전체를 드리고 그리고 생애 속에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제사가 순종함으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가 신령한 제사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함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겠죠 기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구원 받은 산도린 다른 형제들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신령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빌리포서 4장 18절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리포 성도들이 물질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도왔습니다 물질을 드리는 제사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신령한 제사에 속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드리는 제사도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잖아요 10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 드릴 적에 그것도 일종의 제사일 겁니다 주님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뤄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그 영혼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되잖아요 그것도 제사입니다 그 신령한 제사예요 로마서 15장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제사장 직무입니다 바울사도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을 때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틀림없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는 것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용원에게 전해서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면 그 사람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추석이잖아요 추석인데 우리가 요한복음 누가복음 14장 23절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님의 집을 채우는데 하되 강건하기까지 한다는 건 뭐예요? 악착같이 하고 끝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는 걸 봐야 될 겁니다 진짜 그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주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될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왜? 산돌이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전사 아까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너희가 전에는 극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류를 얻은 자 아니라 전과 후가 다른 거예요 그 한 절 안에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됐으니까 그런 변화된 삶으로 거룩한 세상의 삶을 당연히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는 신분과 위치가 크게 바뀐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산돌이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그랬죠 살아있는 돌입니다 과거에 땅에 소망을 두었던 사람이 이제는 더 나은 소망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목자가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온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전에 전에는 후에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산, 돌인 예수님과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좀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라는 걸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도 그 생명을 받아서 산, 돌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영광스러운 신분과 특권을 받아서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당연히 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왜 산, 돌이니까 그래서 추석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게 해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각성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더욱 알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과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옵소서 돌아오는 추석을 이용해서 전도하는 계기로 삶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방인의 허탄한 것을 쫓아서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설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성기는 내 맘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강구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